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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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먼 승리로 백인이라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이란 당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받고 국민이 원하는 걸 국민의 뜻에 따라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민의 충직한 일부 경영이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대통령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무시하고 국민과 이 나라의 주인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나서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니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세 번째 책임은 공동체를 지키고 영파를 지키고 국가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영해의 주권을 침해해도 반대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일본을 편들어서 전세계에게 백패수 백양특을 합리화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 가르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바로 국가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나서 직접 박쳐줍시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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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책무는 대한민국 국가공동체를 이루는 국민 개개인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챙기는 것보다 인엄이 더 중요합니까 인엄을 위해서 인생을 희생시키고 국민을 가리가리 찢어서 발등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떠나의 책무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했겠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바로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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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살리는 일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민간 경제가 위축되면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중학생도 아는 이 단순한 원리를 무시하고 이 불안 속에 초보자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하다고 서민과 청년 지원 예산을 깎아버리면 이 나라 경제가 대체는 어찌 되겠습니까 민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로고해야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대리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놔서 똑똑히 감춰 주시겠습니까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맡긴 것은 권력이고 그 권력은 어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이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국법 질서를 악용해서 자신들만을 위해 행사하는 것 이가 바로 국정문란이고 이가 바로 국기문란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지 책임을 부릅시다 지금 비록 초라할지 모르라도 역사 속에서 혁명조차도 단계리대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의 작은 실전을 통해서 명립국의 대상으로 민주파괴를 막고 이 나라를 희망의 나라로 다시 재원합시다 여러분 이 나라를 희망의 나라로 다시 재원합시다 벌써 시대가 되어 사라지는 안이 있더라도 그 길이 정렬하는 것을 그 길이 국민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출발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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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우리 민주당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비판함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도 인정합니다 탓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파하실 때 그것은 병원에 가면 된다 좋은 병원 있으니까 소개해 주겠다가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슬프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원기를 내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그 좌절을 잊게 될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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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r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자가 많은 나라 대한민국. 자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빈번이라고 합니다. 지방기숭아에도 30명마다 한 명씩 흑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우리가 못보는 그 어딘가 뒷골목 지하단 판박에서 누군가는 하나씩 가족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것입니다. 인생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는 곧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장한 기회를 누리고 그 속에서 악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뿌림만큼 거두고 기왕만큼 오성받는 정상적인 나라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제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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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냐면 미사 돌파 작오 의ags spring High School watch 2016 ee for women in 1911 이랑 다리에 미 cono 리액션